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가 지난 7일 부산 백스코 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1월에서 개최되었습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컨퍼런스를 비롯해 장애 관련 첨단 기술 전시부터 생산품 판매 등 다양한 전시와 영화제,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보는 이들로 알금 눈길을 사로잡는 부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세계장애인들이 모여 권익신장과 인권보장, 장애인 친화적인 제도와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국제장애인적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를 선호해온 대한민국.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계의 발전은 물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.